매크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2개의 매크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매크로 1번 시트에 담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매크로 문제가 나오면요. 매크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단추나 도형에 연결을 하는데요. 방법은 매크로를 먼저 기록해놓고 연결하는 방법 또는 연결하실 단추나 도형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매크로 지정을 통해서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론상에서는 매크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모의고사 중간에서는 단추를 또는 도형을 먼저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 매크로 지정해서 매크로를 기록하는 과정으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실습해보시고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크로를 기록하시겠다 먼저 기록하시겠다 라고 하시면 딱 한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기록하시기 전에 내 마우스 커서가 내 셀이 비어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문제가 F6부터 F15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는 거구나 라고 범위를 지정해놓고 매크로 기록에 가시면 나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록을 하실 때는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신다 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매크로 기록 개발도구 탭이 혹시 화면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파일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개발도구가 체크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으시면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크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에 가시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 화면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문제에 제시된 매크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잠시 확인 버튼 누르시기 전에요.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 가시면 준비라는 글자가 있고요. 준비 준비 글자 옆에 이렇게 준비 글자가 있고 옆에 현재 매크로 기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고 나면 이 매크로 기록 대신에 매크로 기록 중지 모양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사용자에 따라서 매크로 기록을 중지하지 않고요. 나 매크로 기록 중지했어 라는 생각에 단추도 만들고 그 다음 작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좀 이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 매크로 기록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살짝 긴장을 하시고 내가 매크로 기록이 끝날 때까지 정확하게 일이 끝난 다음에 기록 중지를 해놓으신 다음에 다음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식 적용이라는 매크로를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서식 적용 매크로 이름 입력하셨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가시면 아까처럼 준비 옆에 이제 매크로 기록이 아니라 기록 중지라는 네모로 사각형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F6부터 F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돼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오셔서 형식을 내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용자 정의 서식은 양수, 음수, 영액값, 문자 이렇게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작성을 기본적인 것은 따로 조건을 주지 않았을 때는 뭐 값이 크다 뭐 어떤 조건을 주지 않았을 때는 이 영역으로 양수 조건을 작성하고 세미콜론, 음수 조건 작성하고 세미콜론, 영에 대한 서식을 작성하시고 세미콜론, 문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현재 예제를 보셨을 때 현재 예제에서는 양수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파랑색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대가로로 묶어서 파랑이라고 먼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파랑색으로 기호 없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숫자에 대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숫자에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0 혹시 화면이 살짝 작으시다면 확대했을 때 이렇게 놓고 설명할까요? 그 다음 양수에 대해서 저희는 파랑색으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세미콜론 눌러서 음수일 때 문제서는 두 번째는요. 음수일 때 빨간색으로 그럼 빨강을 입력하시고 빨강을 입력하시고 기호 없이 마이너스 기호 넣지 않고요. 기호 없이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세미콜론 그 다음 0일 때 검정색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검정 입력하시고 그 다음 별표를 입력하는데 문자니까 큰 따옴표 묶어서 별표 8번 입력하시고요.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를 누르시면 특수문자 선택할 수 있고요. 검정색 별이라고 하니까 검정 별 그 다음 문자에 대한 서식은 따로 없습니다. 만약에 문자에 대한 서식이 있었다면 세미콜론 하시고 문자에 대한 서식을 넣으시면 되고요. 현재 예제에서는 양수 음수 영까지에 대한 서식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수 음수 영에 해당한 서식을 세미콜론 이용해서 구분하시고 색상 명은 대가로 묶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성이 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는 양수일 때는 파란색 음수일 때는 빨간색 0에 해당한 데이터는 이렇게 별표로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딱 기록 중지를 하셔야 하는데 기록 중지를 하지 않고 삽입에 가셔서 단추 만드는 작업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 나 이제 셀 서식 작업 다 했어.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현재 작업한 거에 대한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크로는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매크로에 기록한 거를 매번 실행할 때마다 개발도구에 매크로에 가서 내가 기록해 놓은 매크로를 실행할 거야 라고 선택하고 서식 적용을 선택하고 실행하시는 것보다 단추나 도형을 이용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에 삽입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찾을 수 있고요. 단추가 액티브에이스하고 두 개가 있는데 다릅니다. 용도가요.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그냥 드래그 하시는 것보다는요. 키보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B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 하시면 엑셀의 셀 눈금선에 맞춰서 드래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연결하실 매크로는요. 서식 적용이라는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서식 적용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이 단추에는 서식 적용 매크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상태에서 단추 만들자마자 바로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시면 텍스트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로 수정하지 않았다면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 커서가 생기면 단추 1 대신에 서식 적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다시 한번 반복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신 다음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 서식 해제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서식 해제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비어있는 셀로 꼭 선택하고 시작하셔야 되고요. 어디를 서식을 해제할 거냐면 F6부터 F15 영역에 대해서 범위 정하신 다음 마우스로 쭉 셀 서식에 가셔서 문제선은요 표시 형식을 숫자의 소수의 한자리로 표시할 건데 음수는 검정색으로 마이너스 1, 2, 3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제 서식 숫자의 음수와 그 다음 소수 자릿수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개발 도구에 가셔서 꼭 기록 중지 하셔야 현재 작업하고 있는 거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 중지 다음은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고요. E2부터 F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단추를 그릴 수 있고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다시 텍스트를 서식 해제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서식 적용을 한번 눌러보시면 서식이 적용이 되는가 서식 해제를 누르시면 서식이 해제가 되는가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서식을 적용한 상태의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도 단추에다가 연결하는 거고요. 매크로 2번 시트에 대하여 담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매크로를 기록하고 단추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물론 같은 방법으로 한번 더 복습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까 아니면 단추를 만들어 볼까 살짝 고민이 되는데 단추를 만드는 방법으로도 설명하면 이해가 좀 되실까요? 개발도구에 가셔서요. 아까는 매크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매크로 기록에 가셔서 매크로 이름 넣고 서식 지정을 해 보셨는데 지금은 살짝 방법을 반대로 해 보겠습니다. 개발도구에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치가 P2부터 C3이라고 하니까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P2부터 C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단추를 드래그하자마자 어떤 매크로를 연결할까요? 라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매크로를 앞에 예제처럼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기록을 하시면 돼요. 어떤 매크로를 연결할 거냐면요. 저희는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하나를 기록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면 매크로 기록에 서식이란 매크로 하나 만들까요? 라고 이름이 표시가 되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현재 기록 중이에요. 기록 중이니까 매크로 기록이 아니라 기록 중기로 바뀌어 있죠. 지금부터 작업하는 것은 컴퓨터가 기록을 합니다. 2, 3, 6부터 2, 13 영역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되고요.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형식에다가 형식에다가 셀 값이 1과 같은 경우 U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직접 쓰실 건데 제가 단축키를 잘못 눌러서 셀 값을 쓰실 건데 일단 조건을 먼저 넣습니다. 셀 값이 1과 같은 경우 1과 같다라고요. 우리 앞에서 실습하셨던 것처럼 색깔도 대가로로 묶었지만 조건도 대가로로 묶습니다. 1과 같다면 저희는 U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그 다음 두 번째 U가 아니라면 셀 값이 0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그러면 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무라고 입력하시고요. 1과 같다면 U 0과 같다면 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사용자 지정 서식에다가 작성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1이었을 때 1의 데이터는 U 0의 데이터는 무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그 다음 단추 1을 아까는 바로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기록을 하고 왔기 때문에 바로 편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하셔서 우리는 서식이라고 텍스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조금 두 가지 방법을 다 한 번에 설명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강의를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편하신 걸 사용하시면 돼요. 개발 도구에 삽입해 가셔서 단추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E2부터 F3 영역에다가 그냥 드래그하지 않고요. 왈트키 누른 상태에서 E2부터 F3 영역에 드래그 매크로 이름을 일반이라고 입력합니다. 매크로 이름이 아 해제네요. 해제 해제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을 클릭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시고 네 매크로 이름에 해제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조금 전에 서식을 적용하셨던 E6부터 E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네 그럼 다시 원래 숫자로 표시가 되죠. 그 다음 범위 정된 걸 약간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단추 1에서 텍스트를 우리는 음 텍스트 텍스트 이름을 해제라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갖다 놓으면 클릭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에 가셔서 해제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서식을 클릭하면 서식이 적용이 되는가 해제를 클릭하면 해제가 되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이론상에서 먼저 설명을 하게 되었네요.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처음 하실 때는 기록을 하고 단추를 만들고 하는 과정이 좀 이해가 되는데 실습을 하다보면요. 지금 두 번째 설명한 방법이 오류를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해하시고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은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기능 같이 살펴보셨습니다.